잘 봤어. 가세요 누나. 뭐야 이거. 전화가 왔어.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뭐야, 4번이야? 네, 오늘은 컨셉이 마이키 형이에요, 마이키 형. 잘해. 물텀봉이 있어, 카페 놀라는데. 지온나가 내 칸다고 해서 말렸어요. 지온나가 매듭이 매우겠다는 데요? 저도 부산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 조야. 아니 오빠, 오빠 공연으로 가고 싶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퍽고. 힘들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잘했어. 누나, 가져와. 어, 가. 너무 잘 봤어. 가세요 누나. 안녕. 누나,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